내 맘 제거 못 참지 어깨 참음 나 납축돼 갈거야 이륙소 이륙소 스피드 으 으 으 으 으 짝상 충격파 충격파 부적 부적특 2스택 2스택 뭐..뭐 가져갔어 이봐 아 돈 가져갔구나 대학사를 잃습니다 파워포지션을 잃습니다 도갈 나온건 좋은데 흘려보내기 폭스보여 변실로봇 리벤지 재물 재물 플러스 너무 아깝네 똥시병 몸박 펩시병 여기서 소멸 나오면 좋을 것 같다 뭐 멋진 끈이 나오든 아니면 불조약이 나오든 이런 불조약이 1등상이었는데 재밌게 만듭니다 더욱뜰 롱 멀 롱 롱 롱 롱 롱 이 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코스튬을 반드시 떠야 된다. 1등상일수도 있어. 잔상설희. 바리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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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신인가? 리듬. 사셜. 사셜. 음. 지금까지 레트리프에서 행복한 공을 꾸는 배터리의 이야기였습니다. 바리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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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리시빙. 이거 사기야. 드로사기. 어포징끈 제거하기에 돈이 없다. 심지어. 심지어 제거하면 쟁끈 살 돈도 없어. 어포징끈 하고 제거를 하지말까? 어포징끈. 으아앗. 아잇잇잇잇잇. 바리케이드는 왜 3코스트인데. 아아. 사기치지마. 뱀대가리야. 안돼. 사면 공짜로 주는게 궁롤이지. 무감각 정도만 먹으면 될 것 같은데. 무감각 정도만 먹으면 될 것 같은데. 아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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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스. 까지 가면 보스는 잡을 것 같아요. 뭐. 그냥. 뭐. 이제는. 아. 이거는 보스한테 질 덱은 절대 아니고. 자몹한테는 질 수도 있어. 최대한 몹을 피하자. 아앗. 전투에 말리지말라고. 뭐. 두 장 넉넉하게 넣어줘도. 두 장 다 밑에 처박히면. 그건 방법이 없다. 뭐야. 흐흫흐흐흫. 흐흐흫. 흐흐흫. 흐흐흐흫. 흐흐흫. 흐흐흐흫. 흐흐흫. 전투체면 좀 따로 다녀. 인마. 뭐야 뭐야. 흐흫. 하이. 아이. 뭔버그야. 타격. 세우라고. 타격. 무빙. 깎아털. 드림캐쳐 깎아 털이라니 제물 제물 이제 제물밖에 안 남았다 이젠 정말 제물뿐이야 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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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물 돼지 머리 어디 없나 카카머리 제불로 받치면 안되나? 흘려보내기 징끈이 지금 흘내 역할 하고 있으니까 상관없다 아 얘 왜 또 나왔어 애 좀 끌어내 호프트 사기 호프트 사기 정신없어서 못왔는데 첫 월급 받으면 기대하십시오 와 몬스터님 8개월 구독감사합니다 기대 기대하겠습니다 기대 월급을 다 충격파 미은 기대하려고 기대하게 하려고 안인척 하시는 구나 이거 발이 뺏기기 전에 보셨어야겠다 아니 전투체면 거지야데 진짜 전투체면 좀 잘나오라고 저렇게 많이 넣었는데 많이 넣어도 많이 안나오네 많이 넣어도 많이 안나오네 많이 넣어도 많이 안나오네 음 이게 룸반고 덱이지 서네크아의 눈깔 커피드립퍼 커피캐쳐 환장의 시너지 저 전투체면 나한테 안좋은 감정이나 진짜 역시 저딴 쓰레기 말고 재물을 써야해요 오직 재물 능댥댥댥댥댥댥 무한댁이네 개굴 선택 아재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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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앍 맹고 기사회생 기사회생은 필요없지 않나? 필요 없어 징끈으로 태우는 게 나아 기사 말고 저게 나와야지 불타는 조야 불조, 재물 재물이 1등상, 불조가 2등상 아닌가? 불조가 1등상일 수도 있고 퍽퍽 불조조 퍽퍽 웬일로 룬반구인데 현두미가 극딜을 안하지? 원래 룬반구면은 퍽퍽 극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된다 이놈들아 안 된다 안 된다 이놈들아 이건 말도 안 돼요 안 돼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진짜 전초에 저다구로 나오는 거 너무 꼴 보기 싫다 진짜 미칠 것 같다 그래 수원하지 못해 그래 수원하지 못해 킹쓸까머니 참고 이제 진짜 불조약 안 줄 생각인가 다리도 없는데 왜 수비만 올렸대 도구멘트 도구멘트 가 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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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조야 끝까지 안주나 재벌도 아무것도 난 거지야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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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lturally? 피지컬 햄 수둔 진짜 너무 위험하다 재물불조가 나왔으면은 터뜨린 슈어스텐 어 오! 아이가 땀만 막히는 듯 어디 달팽이수가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바리케이드 나오면 이기는 건데 세상 일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지 연타면 죽었는데? 에어바퀴 방법이 없던... 살고 싶으면... 드로가 게임 개힘들게 만드네 이는 다가가 게임 개힘들게 만드네 그는 다가가 게임 개힘들게 만드네 이는 다가가 게임 개힘들게 만드네 자키자 반대 불조약이랑 재물 없으면 창방 심장에서도 한 번 말리면 일단 무한덱 되기까지 너무 오래 걸려 지금 덱에서 제일 빨리 잡히는 방법은 어포 빨리 뽑고 기사로 다 태우는 건데 확률 판단은 알아서 깃발 깃발 피해를 두었습니다 불조약 아 님들 저 왜 불조약 없어요 이발이 마련네 프리즘님 힘을 주세요 프리즘에서 순수 뽑는다 발이 무한덱이라 사실 저거 태워도 된 덱에서 발이 차 못 빠지는 게 더 세겠다 차라리 다음번에 기사 못 잡으면 큰일 난다 기사님 다음번에 기사님 빼냈다 장하다 기마의 엉클드들 섬탑을 슬레이 해버리렁 안 돼 퍼즐도 못보게 하는 거지 어? 어 충격파도 없고 어허 어어어 어 어 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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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는데 30대미인데 저거 어느새 14층 등반 휘야님 1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30대미 전송 진짜 드루 개똥망이다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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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 者 하 어어 짜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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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턴 앤드 이게 진짜 졸라 말도 안된다 어이가 없는게 여기서 푸른 양초 먹었으면 드로우를 했을거란 말이죠 어떻게 다 지누한테 이럴수지 아 그 과일 주스 있구나 어이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게 산건가? P2 남네. 이거 화상 딜 안들어오죠? 이제 진짜 개빡세계 대갑 죽게 하던데. 기사! 킹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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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가고 압축이 덜 되서 아 압축되기 아니라서 그렇구나 스물여섯 장이는 아니 제물 없어서 어쩔 수 없었어 제물이 있었으면 제물이 있었으면은 압축이 더 됐을건데 아 바리케이드를 먹고나서 해시계가 나와가지고 인던 뭐야 아 스물여섯 장이면 압축되기 아니지 광쑥 똥대기야 똥대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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